걸그룹 이달의 소녀 lona 멤버 희진이 스마트폰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. 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. 에이티브는 희진이 lg전자가 새롭게 출시한 lgq7 q7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. 고 16일 밝혔다. 희진이 출연한 광고는 tv와 다양한 모바일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다. 소속사는 희진은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화장품, 게임, 코스메틱 등의 모델로 활약하고 있으며 다수의 광고로부터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. 고 전했다. 한편 희진이 속한 걸그룹 이달의 소녀는 한편 k-pop 역사상 최장기 간에 걸쳐 론칭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. 한편 희진이 속한 걸그룹 이달의 소녀는 한편을 향해 pillaged다.